한글씽씽 우리 동네는 없는 게 없지요 야호! 우리 동네에 온 걸 환영해! 내가 하나하나 소개해줄게 우선 여기부터 볼까? 병원이랑 은행 보이지? 여긴 내가 태어난 병원이고 이곳은 내가 첫 통장을 만든 은행이야 병원! 은행! 그 다음은 건너편을 보자 이곳에는 우체국과 소방서가 있어 우체국에 가면 예쁜 우표를 살 수 있어 소방서에 가면 용감한 소방관을 만날 수 있지 우체국 소방서 그럼 저 위에는 어떤 건물이 있는지 살펴볼까? 여기는 학교, 도서관, 박물관, 그리고 공원이 있어 이곳이 우리 학교야 도서관이 굉장히 특이하지? 박물관 건물도 아주 근사해 공원에는 멋진 분수도 있어 학교, 도서관, 박물관, 공원 이번에는 저쪽으로 가보자 여기에서는 경찰서랑 슈퍼마켓을 볼 수 있어 경찰서에는 든든한 경찰관이 있고 슈퍼마켓에는 맛있는 과자가 잔뜩 있지 경찰서 슈퍼마켓 자, 마지막으로 여기는 다양한 건물들이 많이 모여 있어 버스 정류장이랑 영화관, 빵집, 그리고 레스토랑이 있지 학교 가는 버스는 여기서 타 영화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와 빵집은 하루도 빠짐없이 들르지 이 레스토랑은 스테이크가 정말 맛있어 버스 정류장 영화관 빵집 레스토랑 우리 동네 정말 살기 좋은 곳이지 언제든지 놀러와 안녕 복습해 보자 병원 은행 우체국 소방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박물관 공원 공원 경찰서 슈퍼마켓 버스 정류장 영화관 빵집 빵집 레스토랑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줘 감정 해 봐, 잘 와, 해,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